형님 박 변호사입니다. 이제 호영어제 해야죠. 완판 됐습니까 진짜? 완판이라는 건 서점에 관련 첨부가 다 나간 거고 당일날 정치사회 1위로 올라갔었고 현재는 주간순위로 4위 조그문고 4위고 ES24 8위고 어쨌든 저희 책이 한 3월에 나왔는데 3월에 나와서 한 한 주 정도 정치사회 1위 했다가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잠수 탔다가 다시 베셀러 올라가서 서점도 놀라고 했어요. 광고를 했냐 뒤에서 기분 좋으십니까? 기분을 떠나서 놀랐죠. 사실 안 믿었죠? 우리 옷도 그렇고 찌질해 보여서 이 책이 밝고 이런 책이 아니라 사회 고발하는 책인데 그 당시에 우리가 재밌게 놀았는데 이런 책이 막 팔려나가니까 우리 변희재 대표님도 미디어워치에 기사도 하나 짤짤해서 살짝 올렸던 걸 제가 봤습니다. 같이 가는 겁니까 계속? 아니 저기 이제 뉴스가치가 있으니까 아 뉴스가치가 있으니까 이 미디어워치를 짤짤해서 나왔다가 확 들을 수 있다는 게 어떻게 좀 더 팔게 해드릴까요? 한 번 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우리 변희재 대표님 저 MC 장원입니다.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렸죠? 원하는 대로 해드린다고 이 속도로 가면은 창고에 있는 거 2천부도 한 달 정도 지나면은 그러면 저희는 또 바라는 대로 이뤄드리니까 구체적으로 또 바라는 점을 말씀해 주시면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저희가 또 확실하게 뭐 2세까지 팔아드릴까요? 아니 2세 아직 안 찍었어요 아 그럼 2세를 목적으로 2세 찍을 때까지 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짤짤이쇼 시청자들이 대부분 샀을 텐데 네 그 내용이 가장 충격적이니까 네 충격적인 내용을 또 이제 전파를 잘 해주시면은 아 예 아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말로 해주면 됩니까? 책사라고 얘기하지 말고 네 마지막에는 뭐 소원책 나왔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 알겠습니다 그 따로 방송까지 만드셨더라고요 1위 하셨다고 제가 그 방송도 챙겨봤습니다 아 저희가 예 재방송에서 재방송에서 따로 소개를 했죠 거기서 또 짤짤이쇼를 분석을 잘 해주셨더라고 아 그렇죠 아 왜냐하면은 그때 이 MC분들이 정말 책을 여러 번 들었다 갔다 했어요 아 맞아요 1시간 동안 계속 들었다 갔다 들었다 갔다 해가지고 네 끝나고 났더니 팔에 안 흘리겠더라고요 그 CM 수준으로 홍보가 된 것 같아요 그 재출연 약속 좀 잊지 않으셨죠? 네 다음에 또 출연을 좀 부탁드리고